시작했ós. 내가 무슨 권위를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원할게요. 선생님. 왜 그래. 내가 보지 않으셨다고. 응? 응? 큰 놈한테 뭐라 그래. 환시를 또 나눠주면 알으라고 너도 나눠주면 알으라. 아니, 아니. 잘 모르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잘 잘하시는 분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고생할게요, 하이. 이런 식으로 사랑하겠다, 하이. 하나만. 아니, 뭐. 우리 댁. 어휴, 죄송합니다. 잘하시는 분이.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빠졌다. 제가 안 빠졌어요. 다음에 돼요? 누가 붙여버린다. 네. 한쪽으로 인정받아. 다시 한쪽으로 인정받아. 다시 한쪽으로. 다시 한쪽으로 인정받아. 다시 한쪽으로 인정받아.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부진하듯 성격 끝나줬어. 파트. 오케이. 이렇게 사이트. 이렇게 사이트.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얘기해보세요. 박수. 오이고. 너무 잘 모르게 올렸지. 오이구. 너무 잘 모르겠어. 오이구. 오이구. 따로 그거야. 따로 너의 짓이 되는 거야. 진짜 니? 니가 다 잖아. 네, 이거. 아, 나 뽐 물었어. 뽐 진짜 고급다, 이거. 5월에 밥 주냐? 5월에 밥 주냐? 5월에 밥 줬어? 5월에 밥 줘야 돼. 어, 그래, 그래. 잘 크냐? 니가 자꾸 때린다, 너. Parliament에 배려기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